자 교재 127쪽을 봅니다 인장의 등록 자 인장 등록을요 원래 이렇게 자주 안 냈었거든요 근데 최근 시험에서 계속 자주 냈고요 32회 때는 쉬었네요 그러니까 33회 때는 일단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죠 인장 등록 인장이 뭐라고요 도장이라고 그랬죠 도장 도장을 우리는 인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법제 16조 조문을 읽어드립니다 인장의 등록 1항 개업공인인교사 및 소속공사는 밑줄이에요 개업공인인교사 및 소속공사 밑줄이고요 국토교통보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한 층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2항 갑니다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개행위 할 때는 등록인장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미등록인장은 사용금지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우리한테 이거 내린 거 유리합니다 맞힐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등록대상은 지금 법문을 읽어봤을 때 16조 1항이 개업공인인교사 및 소속공사는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대상은 개공과 소공입니다 이때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에요 다만 우리 기억하고 있죠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는데 등록신청과 함께 할 수 있고요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이나 소공 고용신고 할 때 함께 등록할 수 있고요 등록신청할 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때 안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맞나요? 개업공인인교사는 그가 고용한 소속공인인교사가 중계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그의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층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관층에 등록해야 한다 개공사는 소속공사가 중계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그의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층에 등록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비슷하지만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16조 1항이 개공과 소공은 인장룡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소공이 사용할 인장의 등록 의무가 개공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소공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소공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소속공인인교사는 중계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걸 장난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중계업무 파트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정확한 이해를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인장등록 의무 자체가 소공한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가 등록할 인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 등록할 인장은 개인과 법인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이 등록할 인장 즉 공인인교사인 개업공사나 중계인 소속공사가 등록할 인장이에요 이들은 모두 개인이죠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명이 꼭 나타나 있어야 되고 너무 즐거워도 안 되고 너무 코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숫자는 7,3으로 기억합니다 가로세로 각각 7mm 30mm 범위 내로 와야 된다 7,3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거 모양에 대한 규제는 없으니까 동그란 인장 되겠죠 그 다음에 사각 인장 되겠죠 세무 인장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무 인장 파악구 다닐 사람은 이것 쪽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란 거나 사각으로 파는데 실물을 봤을 때요 사각 인장 파악구 찍는 우리 개업공사 봤거든요 근데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그란 인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때 이제 통상적으로 그 제 도장을 한번 사이즈를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20mm 내지 21mm 정도를 많이 써요 실무에서 너무 즐거워도 없어 보이고 너무 커도 왕따시만 하면요 이게 그 찍는 난이 이게 막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mm 정도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벼랑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도장 파악구 등록을 하면 돼요 종전에는 우리 인감도장만 등록하도록 허용했거든요 근데 이걸 규제를 풀었죠 그래갖고 이쁜 도장 파악구 등록하면 됩니다 대신 이름이 꼭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한글이나 한자로 이름이 이제 나타나 있어야 되고 영문 이름은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영문은 안 되는 걸로 보이고 한글이나 한자로 이제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되고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저 이게 동그란 거라면 직경 7mm 30mm 범위로 들어가야 되고 사각이라면 가로 세로 각각 7mm 30mm 범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개업을 할 때 지인이 가장 가까운 지인이 뭐 해줄까 그러면요 도장 선물 받으세요 도장 사주 줘가지고 돈 무지하게 들어온 걸로 도장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 뭐 길거리 편은 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3시에 열어다 보면 꼭 그 도장 파이시는 분들 돌아다니거든요 그래갖고 도장 파이시는 분들 보면요 파시는 분들 보면 도장 새로 파라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 열이면 열 다 사주 받은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도장 이렇게 이제 보고서 아 이게 사주랑 글자체가 안 맞다고 막 그럽니다 또 색깔도 그거 안 맞다고 그래갖고 거기에 또 우리 사장님 하나 하고 훌딱 넘어가가지고 도장을 새로 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내 도장이 원래 까만 거였거든요 까만 거였는데 그게 사주랑 안 맞다고 해갖고 하얀 걸로 바꿨는데 개뿔 돈 들어오게 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어쨌든 그래서 그 등록할 인장 이제 이쁜 도장 파갖고 등록하면 된다 그 나무 도장은 내구성이 좀 떨어지죠 대신 이제 잘 지키고 옥도장으로 많이 파죠 상하는 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옥도장으로 파는데 이 옥도장은 내구성은 있는데 조금 나무 도장보다는 덜 지켜요 일단 그래서 도장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여전히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인감을 등록하도록 했는데 법인이 이제 등록할 인장이거든요 이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측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그래서 이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측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다름 아닌 법인인감도장이에요 우리 인감도장은 저기 동사무소에 신고돼 있죠 근데 법인인감도장은 등기소에 신고돼 있습니다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인감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된 사무소를 얘기하겠죠 법인인개혁공사가 등록할 인장은 상업등기측에 따라 신고한 법인인장을 등록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주된 사무소를 얘기할 거에요 등기소에 신고돼 있는 법인인감도장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고 근데 분삼사용할 인장이 있잖아요 분삼사용할 인장은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삼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측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일단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분삼사용할 인장 등록 안 해도 된다 아니다 확인해야 된다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돼서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이건 선택권을 준 거예요 선택권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강남에 있어요 서울시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인장은 법인인감도장이 등록돼 있겠죠 그죠? 법인인감도장이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분삼사로 어디다 설치했느냐 경기도 광명시에 설치한 거예요 그럼 광명시에 사용할 도장으로 법인인감도장만 등록하도록 한다면 이건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죠?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이게 불편하다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분삼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등록할 수 있답니다 일단 이 점이 되시고 그럼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뭐 이게 뭐냐는 묻지는 않습니다 이해만 해두시는데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법상 지배인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이 지배인은 우리가 이제 호텔 레스토랑이라든가 또 이런데 가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나이트클럽이라든가 그래서 지배인은 막강한 권한 인사하고 있죠 상법에도 지배인이 있는데 이 지배인은 자신의 영업기업 내에서 그 회사 업무에 소송상 소송의 모든 권한을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업기업 내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업사용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지배인들은요 자신이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기수에 신고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인 인감을 얘기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지배인이 누구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은행 지점장들 있죠 지점장을 그냥 지배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은행 지점장 분들이 모두 지배인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지배인인 지점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장들로 이해하면 되고 우리로 돌아오면 분사무소 책임자죠 이분이 지배인이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는요 우리 분사무소 지점 등기를 하면서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수에 신고해 놓을 수가 있는데 이 인감을 상법상 지배인 인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는 이걸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해 되었습니까?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 도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 인감이라는 게 법인이 있어요 이 사용 인감은 개인으로 따지면 막 도장과 똑같아요 법인은 그래서 이 사용 인감 개인으로 따지면 막 도장과 똑같이 되면 이건 절대 등록이 안 됩니다 사용 인감은 등기수에 신고된 게 아니에요 법인은 반드시 등기도에 신고된 인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법인 인감 도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대표이사 법인 인감이 있고요 지배인 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인 인감은 법인 인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지금 나누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인 인감 도장 그러면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대표자 보증인 인장이 바로 이거 책임자가 등기수에 신고된 인감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감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그러면 인장의 등록 장소는 당연히 등록과 책이 등록해야 되겠죠 이때 분삼사형활 인장 있지 않습니까? 분삼사형활 인장은 주된 사무소 등록과 책이 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나세요? 분삼사형활 인장은 주된 사무소 등록과 책이 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과 책이 하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과 책에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인장을 분실했어요 그러면 변경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변경 등록은 7일에 하시면 돼요 7일에 변경 등록을 7일에 하면 된다 그러면 인장의 변경은 7일인데 참고 도장을 내가 분실했거든요 분실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분실했다 분실했다 그럼 2월 7일까지 변경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하면 이거 업무 정지거든요 근데 등록과 책이 내가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두 달 내내 도장 찍을 게 없는 거예요 2월 1일 날 분실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냥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래서 이게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때는 인감변경 신고한 날짜가 나오죠 그때로부터 7일 내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개인 막도장 등록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잊어버려도 7일 내에 등록하라는 그런 기한만 줬을 뿐이지 사실 업무를 하기 전에 등록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법인은 여전히 유효하죠 법인은 법인 인감을 분실했다면 물론 담당자 목 잘리겠지만 법인 인감 도장이 등기수에 변경된 날짜가 나오죠 그럼 그날로부터 7일 내에 등록 들어와야 돼요 어쨌든 7일이다 이렇게 이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방법은 이것도 개인과 본인이 틀리는데 일단은 그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걸로 들어가는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상업 등기수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로만 달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인감증명서 떼다 갖다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은 등기수에 신고된 인감이면 절대 안 돼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로만 달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꾸해 주시고요 개인은 그러니까 신고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전자문서로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럼 인장 등록을 전자문서로 한다 그러면 인장 등록을 전자문서로 한다면 이거 스캐닝해가지고 PDF 파일로 만든 다음에 첨부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장 등록 전자문서로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전자문서로 하는데 인장 등록 신고서로 들어갈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증에 그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전자문서로 하는지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대학 강의 아니니까 인장 등록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거기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자문서 된대요 뭔가 안 맞습니다 일단 자 그럼 참고하시고요 음 그래서 거기 교재 129쪽에 지금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가 있죠 129쪽에 찾았습니까? 그래갖고 신고인 들어가 있고요 개공의 종별란 쓰게 돼 있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이건 개설 등록번호죠 그 다음에 소재지 전화번호 쓰게 돼 있고요 여기는 등록 사유가 들어가요 우리 서식에 이제 사유가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유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설 등록 등록인장 변경 분실인지 훼손인지 그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측 하단에 등록인장인 이 부분이 있죠 여기다 고단 꽝 끓여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첨부서류에 등록증 원본 첨부하게 돼 있죠 등록증 서식 기억나세요? 등록증에 그 도장증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군대 전자문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당최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제재인데 인장은 도장과 관련돼 있죠 인장은 업무와 관련돼 있죠 우리가 도장을 찍어야지만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공이 인장관련으로 위반은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인장은 업무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사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인장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음 그러면 이제 넘어갈까요? 교재 132쪽으로 갑니다 등록증 등의 개시 개시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개시는 권란 얘기죠 권란 얘기입니다 법제 17조가 실려 있으니까 조문을 읽어드립니다 개혁공사는 중개사함서 등록증 중개 보수표 그 밖의 국토모를 정하는 상황을 당의 중개사함서에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한다 개혁공사는 밑줄 쫙 개시해야 한다 밑줄 쫙 자 그래서 개시음인데 거래란 얘기예요 권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유리 밑에 끼워두거나 책장 안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개시가 뭘 개시를 해 줘야 되느냐 먼저 중개사함서 개설녹증 원본 개시하셔야 됩니다 원본의 동그라미 원본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이거 무등록업자들이 자꾸 사본을 걸어놓고 원본을 박았습니다 분사함서는 그럼 당연히 신고확인서 원본이겠죠 분사함서는 이거 개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사격증 원본 개시하셔야 돼요 이것도 원본 동그라미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개공의 자격증 뿐만 아니고 소공사 자격증도 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공사가 물론 있는 경우에 하나일 텐데 소공의 자격증 모두 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개사함서에 근무하는 자격증인자는 모두 그 자격증이 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 원본 개시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 소속 공인인계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함서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OX 틀렸죠? 이게 인장등록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공의 인장등록은 소공 본인이 부담한 의무죠 그런데 자격증 개시 있잖아요 개시는 누가 해야 돼요? 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업공인계사는 그의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을 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 되십니까? 자 그래서 개시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소공 자격증 개시가 안 돼 있으면 개공이 100만 원 이하 과태를 맞는 거지 소공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 세 번째로 보증관계증서 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원본, 사본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모두 원본 개시합니다 그래서 공제증서 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그 다음에 공탁증서 이게 이제 개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중개보수 및 실비의 유일 및 탄력표가 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중개보수표 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였거든요 등자보수예요 등자보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때 이제 추가됐어요 지난 12월 30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거 이게 추가됐는데 개시사항이 그래서 그걸 써 넣습니다 책에다가 교재 그 132쪽에 말이에요 개시하이알 사항에 갖고 박스 처리되어 있죠 거기 밑에 4번 밑에다가 5번 해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써 넣으세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개설등록증하고 사업자등록증은 틀리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개시하도록 들어왔습니다 나는 솔직히 있잖아요 이거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사업자등록증 개시하고 있거든요 부가세법에 사업자등록증 개시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거 두 법이 같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실은 우리 일반과세 간이과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손님들한테 자기 간이과세면서 간이과세면 부가세 받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손님들한테 일반과세를 해갖고 부가세를 10% 받는 그런 중기업수들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사업자등록증 개시를 하는 얘기에요 이게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불러고 어쨌든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 일반과세 안 나오는데 잘 아 일반과세 표시가 되나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사업자등록증 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점 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이 게시사항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등자보수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게시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게시를 위반하면 이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트로에요 100만원 이하의 과트로입니다 게시금 위반은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그럼 중기업 1이 끝난 것 같고 쭉 넘어가서 교재 중기업 2로 갑니다 140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자 그럼 이제 중개사항소의 명칭이 등장했죠 141쪽에 명칭 물론 매번 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표시광고가 들어온 바람에 조금 이제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명칭 게시와 엮어서 거의 매번 출제하죠 자 그럼 거기 법조문이 실려있으니까 잠깐 읽어드립니다 141쪽에 18조 제1항 명칭이라고 되어있죠 개국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사무소의 명칭이란 말의 밑줄이에요 공인인계사살아서 또는 부동산준계란 문자를 사용한다 공인인계사살아서 밑줄 부동산준계란 중계믹줄 그럼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쓰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3항을 보시죠 3항 2항은 그냥 넘어가고 3항 18조에 3항 개국공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위원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5개의 광고문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이에요 5개의 광고문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을 긋고 중개사함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혁공사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법인 분사함소의 경우는 13조 제사항의 의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 이 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성명을 표기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이것만 읽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칠판 보시면요 지금 명칭 사용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읽어봤거든요 18조 1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함소 또는 부동산중개함자를 사용해라고 했어요 그 다음 18조 3항에서는 5개의 광고문을 설치합니다 이때는 개혁공사의 성명을 표기하래요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고 분사함소는 당연히 책임자의 성명이에요 그럼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상호를 정할 때는 공사사함소 부동산중개함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 문자를 단 우리 개공의 종별 중에 중기인의 경우는 공사약증이 없죠 그럼 중기인은 공사사함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중기인은 부동산 중개만 쓸 수 있어요 중기인의 경우는 그런데 법인이나 공인인인산개공은 둘 중에 한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상호를 정할 때는 둘 중에 한 가지 넣으라고 했고 5개의 광고문을 설치한다 그럼 주의할 점이 뭐냐면 5개의 광고문은 꼭 간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간판 그래야 표시광고가 안 헷갈려요 간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5개의 광고문은 그래서 원래 5개의 광고문은요 간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전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5개의 광고문은 간판만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간판을 설치할 때는 개공의 성명을 쓰래요 이때 그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쓰면 돼요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쓰고 군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쓰는데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사무소 간판들 보면 대표하고 이름 다 써 있죠 조그맣게 그래서 이걸 간판실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내면 틀렸죠 개공사는 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라고 하면 틀렸죠 사무소 명칭의 성명서라는 얘기 없습니다 5개의 광고문의 성명서라는 얘기 있어요 맞죠 그럼 5개의 광고문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설치를 할 경우에는 성명을 써야 됩니다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럼 적법 명칭 여부를 잠깐 연습하고 가는데 음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했습니다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적법하죠 대박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역시 적법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한민호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역시 적법하죠 그 다음에 채의대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역시 적법합니다 물론 부등록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실명을 쓰든 안 쓰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호박 부동산이라고 했거든요 적법합니까? 부적법합니까? 이건 부적법하죠 부동산 중개까지 나와야 돼요 한민호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역시 부적법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나와야 돼요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상호를 정할 때는 그렇게 공사삼소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개 광물을 설치한다면 그 간판에다가 성명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죠 개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부라기하여 아닌 자는 공사삼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되죠 그러겠죠?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가 나왔잖아요 이제 아닌 자 3번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또 등장했는데 개공사가 아닌 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중개사삼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을 쓰면 안 돼요 이걸 쓰게 되면 저는 명칭사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나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인구사 이와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되죠 그건 자격사칭이었어요 공인인구사가 아닌 자는 공인인구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된다 그럼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죄질이 똑같더라 그래서 이때는 1-1이에요 1년 이하적든 천만의 이와 유사명칭입니다 그러면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 이하의 과토르죠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위반하면 1-1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자 아닌 자 1-1이다 아닌 자는 1-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이고요 그럼 이렇게 위법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럼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그럼 철거는 누가 명할 수 있냐면 등록관층입니다 등록관층의 밑줄 그럼 등록관층은 위반사무소의 간판에다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불이행했지 않습니까 불이행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층의 간판 위반사무소 간판을 뜯어내버리고 그 비용을 개공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간판 명칭 사용의무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살펴봤으므로 넘어가 보실까요 중개사물의 표시광고 자 그럼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144쪽입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중개사물 표시광고에 관한 내용인데 조문이 쭉 실려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 표시라는 말 있죠 표시가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사게 되면 포장지에 이 상품의 구성성분 주의할 점 이런 것들 다 기재가 돼 있죠 이게 표시예요 물건 자체에 대한 홍보활동 이걸 표시라고 그러고 광고라는 건 뭐냐면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활동이에요 이게 바로 광고입니다 매체를 통하여 한다 그럼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신문을 통한다든가 뭐 잡지를 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방송을 통한다든가 이게 광고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광고실명제인데 지금 그럼 광고실명제면 광고에 이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터넷 광고하든 뭐 신문으로 광고하든 언제나 이 사항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인터넷 광고할 때 표시광고할 때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은 일단은 개혁공사의 성명 나가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업소의 명칭 이거 상호죠 중개사업소의 상호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업소의 소재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광고니까 연락처 있어야 되겠죠 광고 기껏 했는데 연락처가 없는 거야 이런 황당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처 들어가야 되고요 개설등록번호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공통으로 명시할 사항은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개공의 성명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개설등록번호요 그럼 이거 개설등록번호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업자등록증 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아니라는 거죠 개설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 나갈 때 중개 보조원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죠 중개 보조원 명시 금지에요 이거 왜 그랬냐 하면요 그 실무적으로 이른바 프리랜서라는 분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분들 무등록 중개업자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가 이게 뭐냐면 그거죠 이 중개사항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거죠 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개 보조로 고용신고도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고 여기다 이제 적을 두고서 물건 끌어오고 손님 끌어옵니다 그리고 광고도 본인이 다 해요 본인 비용으로 대신 이 사무소의 명칭을 다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 되면 여기 사무소에다가 도장값 내야 되죠 그래갖고 도장값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건 가격 이런 거에 대하여 시세를 약속 흔들리더라구요 그래갖고 이걸 명시기로 금지시켰어요 그래갖고 이런 광고들 예를 들어서 삼성공인공사항소에 갖고 대표자 누구 이 물건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해놓고 담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죠 이거 중계보조원 이거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걸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중계보조원 명시를 딱 금지시키니까요 모 업체에서 물건이 3분의 1이 빠져버렸어요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보조원 명시 금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광고를 차단시킨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보조원을 명시하면 안된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광고할 때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 나중에 이제 성명소연등으로 암기할 건데 성명소연등 이름이 소연이다 등 그래서 성명소연등으로 암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피셔만 구한다 그러면 이제 성명소연등 외에도 추가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물건에 대한 사항이에요 중계대상물에 관한 사항이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중계대상물의 종류 나가야 됩니다 이게 상간지 오피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종류 나가야 되고요 물건 가격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에 면적도 나가야 되고 거래 형태도 나가야 돼요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그 다음에 물건의 소재지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소재지도 그 다음에 이게 물건이 건축물 그 밖의 퇴직영착물이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총층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일 이게 중공일 중공검사일이죠 이거 그 다음에 또 입주가능일 나가야 됩니다 건축물의 방향도 나가야 돼요 방액의 수 욕실의 수 나가야 되고 나가서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인터넷 광고할 때 물건에 대한 정보로서 광고 안 나와도 되는 게 뭔데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에 구조 나가라는 얘기 없죠 그죠 내진 설계 어떻게 되는지 이거 나가라는 얘기 없죠 지목은 여기 토지 같은 경우에 빠져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현재 고시해놨거든요 고시해놨는데 고시 내용을 보면 물건의 종류에서 이게 토지였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을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은 광고에 포함되는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 물건이 토지였다 그러면 지목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대디인지 대지인지 공장용지인지 잡중지인지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구조는 확실히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물론 인터넷 광고 나갈 때 구조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문이 구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 이제 나중에 두음자 따서 암기는 할 건데 암기는 하기는 할 건데 이런 암기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들어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뭐 내진 설계 같은 건 없다는 거를 일단 이해해 주세요 그럼 요 사항들이 이제 인터넷 광고를 땐 포함이 대한낭입니다 방해 개수 욕실에서 방향까지 다 나가야 돼요 이게 관리비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공통사항과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당한 표시광고는 또 금지되어 있죠 부당한 표시광고 그러면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심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심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그 실무에서 말이에요 물건 우리가 광고했을 때 안 뺏기는 것도 우리 큰 노하우입니다 물건 안 뺏기 방어를 하는 것도 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하면요 다른 중위업소에서 광고한 거 전부 다 보거든요 검색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없는 물건이 광고 나왔다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그 물건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중위업소 광고한 걸 전부 다 보는데 그 물건 그래가지고 막 채가기도 하고 그래요 빼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상가가 제일 많이 뺏겨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101호를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슨 프라자 101호를 의뢰를 받았는데 이걸 광고를 그대로 내면은 물건 채갈 것 같아요 왜 상가는 이게 자주 뺏기냐면요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건인 걸 안다면 안다면 여기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임차인한테 가서 주인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이게 물건 나왔던데 주인하고 혹시 연락할 수 있느냐 내가 어디 어디 개업공사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밝히고 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물건 딴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뺏길 우려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 공공프라자 101호였잖아요 근데 아예 물건을 세모세모 프라자 101호로 광고를 내버리는 거예요 일로 아예 딴 물건을 그럼 이게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건 나온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 방어하려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죠 이거 차단시켰어요 다 이거 그 다음에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이게 똑같은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101동 3303호였다 그러면 A, B, C, D 중기업소가 광고가 쭉 나갔는데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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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나갔는데 D 중기업소만 9억 5천에 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손님 끌어내려고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거 하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일부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전화 오게 만드는 거죠 일로 그럼 이제 손님이 그러죠 이거 물건 있냐고 물어보죠 그럼 이따가죠 딴 데 다 10억 같은데 왜 여기만 9억 5천이냐 아 우리는 물건 그렇게 받았다고 그럼 이제 손님 나오라게 그래가지고 나오면 이제 손님한테 뭐라고 그러냐 아 주인분이 금방 다녀갔는데 5천만 원 올렸다고 그러면 신문 기분이 살짝 나쁘죠 손님이 그래도 이제 이어온 거니까 그럼 보자고 그래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외인식의 광고 안 된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거 겨우 도배 갈았는데 올수리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세를 해치거나 해치거나 중개요령에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광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표시 광고 그럼 이게 뭐냐면 그거죠 물건은 존재하는데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출근해 갖고 쭉 물건을 봤더니 101동 3,303호 광고 나온 거예요 다른 중개업소에서 근데 그러면 이 물건을 따야 될 거 아닙니까 따야 되는데 이 물건인 걸 알았어 101동 3,303호라는 거 이거를 대충 이제 광고 보면 호스 오픈 안 하는데 다 알아요 중개업소들끼리는 그래갖고 이제 이 주인한테 이제 전화해갖고 물건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물건인 걸 알았어요 근데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광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의뢰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물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광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죠 내가 이 물건을 하려고 이 중개사무소 갔는데 이 중개사무소 계속 개업공사 그러는 겁니다 101동 2,202호를 2,203호를 계속 권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10층 아래 거를 이런 경우 해본 적 있죠 다른 물건 계속 미는 거 이걸 민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여기는 손님이 이거 주인분이 이거 해주면 응분의 사례를 더 하겠다고 그런 거거든 또 이분하고 친해 이 주인분하고 그래서 얼른 거래시켜야 되겠어요 근데 손님은 사실 이거 보고 없거든 근데 계속 이걸 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인은 아주 까채졌고 거래를 하기 싫어 그래갖고 이걸 계속 미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표시가 한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지 조건이라든가 생활 여건 가격 등 거래 조건 등 선택의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또는 은폐 축소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소개념 광고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 대표적으로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역에서 3분 거리인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도보 3분이 아니고 전력질주 3분이야 이거 전력질주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념 광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존다과해로 암기할 건데 부당한 표시 광고가 존다과해요 존다과해 이렇게 그래서 그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물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에서 해치는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속이는 광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금지가 돼 있다는 거 그냥 이거는 부당 표시 광고 같죠 그러니까 크게 뭐 여러분들이 제재를 제외하고는 크게 뭐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광고 다 안 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다 안 되고요 그러면 계곡공사가 아닌 자는 중기업을 하기에 표시 광고하면 안 되겠죠 중기업을 표시 광고 그러니까 계곡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곡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그럼 아닌 자 떴죠 지금 그럼 아닌 자 아닌 자 아닌 자 세 번 나오는데 이제 다 나왔어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계곡이 아닌 자가 계곡이 아닌 자가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계사 2와 유사명 칭 썼다 명칭 자격사칭 계곡이 아닌 자가 공인사 3사 부동산 중개 유사명 칭 썼다 명칭 사칭 계곡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그럼 이건 다 1-1이에요 그럼 계곡이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성명소연 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있었죠 이걸 빼먹었다 중기보조원을 명시했다 그럼 계곡이 광고할 때 그런 명시상은 광고를 위반하면 이때는 100만원 이하와 같은 그러면 계곡이 아닌 자가 광고를 위반하면 1-1 계곡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그럼 잡혀요 다음 부당한 표시 광고 존다과에는 500과죠 100과가 아니고 부당한 표시 광고니까 존다과에는 자 그래서 146쪽의 그런 제재가 다 정리가 돼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을 다 봤는데 이 광고에 대해서 워낙 지금 이 광고하면서 이제 시세를 자꾸 건드리니까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그래서 모니터링 제도를 이해해 주시는데 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일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광고를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 그림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건데 그 쭉 설명 우리 교재에는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교재 지금 148쪽에 상세히 지금 정리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이걸 직접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걸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을 했는데 누가 위탁을 받았냐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라고 있어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여기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럼 모니터링 제도는요 기본 모니터링이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뭐냐면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분기는 3개월마다 하는 거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그야말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모니터링 기관이죠 그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을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해요 그럼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내야 됩니다 그럼 이미 냈겠죠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사전에 내면 돼요 계획서를 누구한테 내겠어요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내야 되죠 그죠? 내야 되고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보고를 하는데 그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개월마다 하는 거라고 했어요 분기마다 하면 그럼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3개월마다 하니까 30일 내에 결과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과보고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15일 내에 결과보고 하게 돼 있어요 모니터링 끝나면 그럼 결과보고를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국토부 장관을 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은요 관계 시도의사 등록하층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조사해달라 이거 모니터링 했는데 이게 의심이 간다 확인해달라 그러면 신속하게 시도의사 등록하층 등은 조사 및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10일 내에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며칠 내에 한다고요? 10일 내에 통보를 해줍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주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조사 및 조치 결과 받았고 다 받았잖아요 결과보고 그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광고대행업체로 이해하세요 그냥 광고업체로 이해하세요 그러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자에게 야 자료 좀 보내봐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이렇게 광고업체에다가 이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데 이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자가 불응했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요구를 했는데 주체 달라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으면 이때는 500만원 이하가 틀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국장이 주체가 되고 있고 위탁 운영하고 있고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이 있고요 30일 내 결과 보고하고 15일 내 하고 수시는 그 다음에 피드백은 10일 내 결과 통보한다 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나갈 겁니다 됐죠? 이 정도 자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150쪽에 중개삼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가 나오고 있죠 이게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재가 조문 순서로 쭉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가 있는데 이건 제재로 위주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중개삼소 등록증에 대해서 양도하는 행위 대여하는 행위 자격증 양도돼야 안 되시 등록증도 양도돼야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이번에는 상호도 들어가요 개공이 자신의 성명 또는 자기의 상호 이걸 사용하여 중개엄마하는 것도 모두 금지입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양도돼야 했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던 한 자도 다 포함인데 이때는 무조건 1-1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 버려야 되죠 필취예요 필요적 등록 취소에 1-1로 처벌합니다 물론 이자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 받은 자를 신고 오면 포상권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제재로 위주로 기억하는데 그 자격증을 양도돼야 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그럼 이때는 자격을 취소하죠 그리고 and 1-1이에요 그럼 등록증을 양도돼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그러면 이때도 등록 취소하죠 필취고 1-1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억을 이렇게 할 거예요 양대에 걸렸잖아요 양도대에 걸리면 무조건 취소의 1-1이에요 양대에 걸리면 취소의 1-1이다 이렇게 제재만 위주로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중개사함서 이전 신고부터 나가도록 할까요? 잠시 쉬겠습니다